너의 다음 타워는 돌아와요! 마지크 카드! 죽여요! 그 몬스터는... 다행이다! 안녕하십니까? 게리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방송하기 앞서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있어요! 뭐부터 들으실 거예요? 결혼에? 여친 생김? 태천 비락식해! 뭐 무시기... 다행이다! 다행이다! 좋은 소식은요! 확실치는 않지만 오른의 너프가 취소된 것 같아요! 오늘 해돌이님 올린 걸 봤거든요? 13.14 지금 13.13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패치라는 거야! 원래는 제가 저번에 영상도 올렸어요! 탱커들이 대규모 너프를 먹는다! 싸이온, 말파이트, 오른 이런 애들! 근데 탱커 너프가 차츰차츰 계속 밀리다가 명단이 빠진 것 같아! 오른 명단이! 보시면은 너프 목록이 없더라고! 아 근데 싸이온은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 기억상 말파, 싸이온, 오른 쉔이었거든? 말파, 싸이온, 오른 쉔인데 싸이온만 너프 먹어! 근데 물론 이게 13.15나 아니면 뭐 진짜 말 그대로 밀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은 너프를 먹지 않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이제 시즌이 진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 올해부터 시즌이 두 번 돌죠! 원래는 1월 초에 시작해서 프리시즌 한 다음에 11월 초쯤에 끝났는데 지금은 7월 17일 날 시즌이 끝나고 한 2, 3일 있다가 바로 시즌이 열린단 말이지! 그때 오르니 너프를 안 먹은 상황이다! 그 말이죠! 다음 시즌 뒤졌다 진짜! 딱 대라! 내가 이번 시즌 봐줄게! 이번 시즌 제가 한 번 봐줄 테니까 다음 시즌부터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은요! 아니 점수 왜 이래? 이러면 그만 못 가네!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그랜드 마스터 실패 벌칙입니다! 겨드랑이 슈퍼 파워 약식! 병원 용서니가 뜯어주는 겨드랑이를 이제 팍! 알죠? 그거 왁싱 해가지고 깔끔하게 밀 거고요! 벌칙으로 친구들 한우 사주고 옆에서 고기 구워주기! 구경만 하기! 근데 이거는 여섯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들 휴가를 제가 강제적으로 뭐 쓸 순 없으니까 다섯 여섯 명? 뭐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그 말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공룡 능선에 등반해서 108배 하고 오기!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108배는 내려와서 해야될 수도 있다! 안전 문제 때문에! 만약에 가다가 비가 온다! 이러면 108배 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야 솔직히! 이게 X댔어 진짜! 아니 다른 건 괜찮거든요! 솔직히 그냥 갔다 오면 되거든! 근데 이제! 그만 못 가면! 한 달 동안 받는 후원금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천 원당! 스쿼트! 팔굽혀기 이제 한 개씩 할 건데! 준비해야겠다 천 원! 나 준비해둔다? 그래도 이 새끼는 지금 원기용 모으겠다니까! 다음날 정립 시스템! 하루 미룰 때마다 3%씩 이자가 붙습니다! 100개면 내일이면 103개! 이거 여러분들! 그냥 즐기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기대하라고! 그랜드마스터! 무조건! 갑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갈 거니까! 성공하면 천 원씩만 사주세요! 그만 가면 오키! 저 중에 하나만 하나요? 전부 하나요? 하나만 하면 제가 이렇게 절망적이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만 하면! 제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지 않지 않을까요? 까주워! 30분! 1레벨 2 찍으면 나르인데 어떡하나요? 뭘 어떡해! 처음 맞아야지! 그래도 인베 킬 땄잖아! 우리 스펠 안 쓰고 그게 이득이지 뭐! 나르가 사실 뭐 초반에 엄청 세지가 않기 때문에 맞을 만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러지마! 얘들아 이러지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인베로 킬 먹었잖나! 괜찮아! 나만의 게임을 해! 나만의 게임을 해! 리신 보였다! 리신 보였다! 리신 보였다! 씹신 확인! 데헷! 나이스! 완벽한 탑차이! 야 이걸 또 유지해주네! 스윗 대머리! 오늘 몇 점까지가 목표인가요? 아냐아냐 몇 점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오늘 멘탈 안 깨지고 무사히 방송 종료하기가 목표입니다 정말 소박하지 않아요? 망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망했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행히 마이킹 이ctica 프레시 안 써도 돼 왕킹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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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게임 이제부터 시작이야 탑 2킬 0 데스 1허시 상대 탑 020 이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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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아니야 할만해 갈리오야 갈리오야 할만해 채팅 어허 갈리오야 허튼 소리 하지마 갈리오야 너 또 서포터구나 어쩜 이래 정말 고춘이의 빅데이터로 항상 15를 치는 라인 진짜 확률 제일 높은 게 서포터야 어떡해 너무 놀라워 서포트 입장에서 정글이 탑 2위야? 아니 내가 이제 탑이니까 나는 빼면은 거의 서포터 아니? 아 근데 뭐 레벨은 괜찮다? 레벨 괜찮아서 할만할지도? 한타만 잘하면은 바로 역전 나을 거 같기도 해요 치는? 그치? 아 아 아 아 으아아아~~~ 아니? 아.. 롤 근육 좀 풀어볼까? 와.. 워밍업 됐다 됐다 뭐라구요? 뭐라고? 첫판은? 자! 전판은 연습 게임이니까 진짜 진짜 가보도록 할게요 아우 피했잖아 피했잖아 특 못피함 아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바텀아 재미없다 재미없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까도 말했지 바텀 신경쓰지마 너의 플레이를 해 넌 지금 갱프리아 1대1 하는거야 알겠지? 동요하지마 어쩌면 니가 지금 바텀 한테 해줄수 있는거 없어 그냥 너의 길을 가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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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침착해 침착해 후반벨류? 우리가 더 좋아 후반벨류 우리 미쳤어 후반벨류 개쩔어 tet Foundation 텀이 아가린 메뉴 캬 Human هم ็ 사락 가린 사락 사락 că 사락 är 야 귤을! 야 기둥 있잖아! 오늘 기둥 생각해야지 저기 확산 중입니다 저기 확산 중입니다 뭐해! 6분의 7대 1 맞나요? 아니죠 당연히 편집이죠 이거 어떻게 6분의 7대 1이에요? 편집입니다 15화자 답없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진짜 이게 제가 서포터를 억가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내가 진짜 억가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라니까? 아 진짜맨 나 제가 진짜 저 서포터 리스펙 해요 저는 임팟이 굉장히 리스펙 하고 근데 진짜 저런다니까? 너무 심해 포기하는 게 아 물론 지금 보고 계실 서포터 형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있는 구간에서 좀 서포터 형님들이 포기가 너무 빠르다 아 미드는 솔킬 3번? 아 진짜 말투 안 된다 진짜로 이건 거짓말이잖아 빨리 깨워놔주세요 꿈이잖아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공룡 등선 가는 버스를 한번 찾아볼까? 안 찾고 있었어? 내 안 찾고 있었는데요? 저 더블킬 그만 죽어! 뭐라고? 오른이 킬간을 100%라고? 에이 거짓말 아 나는 진짜 잘하고 있는데 미드 승배 원딜 대리네 근데 대리는 대리인지 아닌지는 모를 거 아니야 아 근데 지금 약간 색이 많이라 어뮤징이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해요 지금 여러분들 10일도 안 남았거든요 거의? 시즌 종료까지? 그래가지고 좀 동전 던지기긴 해? ulf싱 소모 총 주 아름 так 내가 su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